여기 지금 어떻게 해주마요? 여기 지금 어떻게 해주마요? 최종 강심자는 누굽니까? 강심자 주석특집 패션! 야 좀 시끄러워 야! 야 좀 시끄러워 야! 각기호! 각시다! 너무 행복해요 다들 되셨습니까? 너 많이 컸다 이걸 노리신 건가? 가자! 날 위해서 좀 해줘요! 동파 풀어줬어! 걷기 위한 수선을 했다 어우 깜짝이야 빨리빨리 들어가고 머리를 한번 치고 원하세요 렛츠고! 사모고 옷을? 여자 사모가 입고 있는 거 신경은 쓰여요 눈에 좀 밟히고 호르라기 부르면 5초 만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대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이 분이 도전하던 분이 질 obrig하며 도전하시기 졌다